사람도 사실 건강검진 아니면 찾기 어려우니까 난리 난데 진짜 안녕하세요 우와 되게 생각보다 많이 크다 누가 호두껏 누가 말이에요? 등에 얼룩 없는 애가 호두서 얼룩 있는 애가 아 얼룩으로 구분하는구나 되게 금방 컸네요 근데 근데 저 대형견 처음에 길러보는데 너무 빨리 커가지고 100일밖에 안 했어요 주택 쪽으로 어차피 이사갈 거라서 만져도 되죠? 네 아 귀여워 안 좋으면 오줌도 좀 찌려가지고 아 그래요? 아 지금 싼 거예요? 네 신효를 아직 애기라서 덩치만 이렇게 크지 아 이렇게 어쨌든 그 처음에 제가 본 그 사진도 박스 안에 있는 사진이었거든요 그때랑 지금이랑 두 달 간격밖에 안 되는데 두 달밖에 안 되는데 그럼 자고 일어나면 커 있는 게 보이시겠어요 거의 맞아요 자고 일어나면은 가끔씩 흠칫흠칫 놀라게 애들이 너무 많이 커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그럼 데려오시게 됐어요? 키우던 강아지가 17년 살고 밀게 다리 건넜는데 강아지가 떠나고 저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많이 힘들어 했어요 허전함이 좀 컸는데 엄마가 옛날부터 진돗개 좀 키우고 싶다고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이모가 그걸 알고 이모 동네에 동물병원에서 진돗개를 이제 분양해 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조금 데리고 오게 됐어요 성격은 그럼 이제 둘 다 좀 얌전한 호두는 확실히 얌전하고 얘는 조금 까불까불하고 애교가 좀 많아요 그리고 또 어제 선물 받은 장난감인데 이렇게 아 어제 밤에 받은 거예요? 네 눈도 한 게 없어져 아침에 6, 7시만 되면 나오라고 하거든요 깨우거든요 잠을 아침에 깨워주는 역할이 네 늦잠 자고 싶어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귀엽다 왜 그러지 노는 건가요? 마루가 원래 소두한테 이렇게 장난을 많이 걸려요 아 아 아 아 아 그러면 혹시 그 어쨌든 17년 키우고 이렇게 보내면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다시 안 키워야지 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도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렇게 데려와서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렇게 키우시는 거 솔직히 떠나보면 슬픔이 너무 커서 데려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저는 일하고 이러니까 일하다 보면 그 잠깐 바쁠 때는 잊고 하니까 좀 견딜만한데 제일 큰 게 저희 어머니가 많이 힘들었었어요 밥도 자더라 못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너무 힘들면 강아지 한 마리 분양을 받자 이렇게 또 유기견 이런 쪽도 알아보고 했었는데 떠나보낸 지 한 달 만에 다시 데려왔어요 한 달 만이셨어요? 네 이름도 진짜 계획이 없었으니까 강아지 이름을 짓고 이런 거조차 없었는데 등록을 하려면 이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모가 전화와서 이름 정해라고 다짜고짜 약간 연결되는 이름 있잖아요 대한민국이란 식으로 그런 게 하고 싶어서 문득 떠오른 게 호두마루여서 그럼 어쨌든 그렇게 데려오시고 나서는 마음의 위안이 많이 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애들이 그 전에 강아지를 생각도 안 날 만큼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어머니도 그렇게 위안을 느끼시나요? 네 근데 좀 힘들어해 애들이 너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흐들 키우시다가 맞아요 그래도 둘이 또 잘 놀아서 다행이기도 하네요 네 심하게 싸우는 거 같으면서도 잘 때 또 안고 자고 해가지고 둘이 아 안고 자요? 귀엽겠다 둘이 붙어서 항상 자고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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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도 사실 건강검진 아니면은 찾기 어려우니까 찾기 어려우니까 난리난데 진짜 그럼 이제 지내시면서 뭐 좀 재밌는 일 같은 건 좀 있으세요? 크게는 없고 소소하게는 애들 사람 너무 좋아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누구 만나면은 관심 받고 싶어 하는데 싫어하는 분들이나 관심 없는 분들은 쳐다도 안 보니까 그러면 또 삐져요 어떻게 삐진 티가 어떻게 나요? 원래 막 활발하게 있다가 그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데 등 돌리고 앉고 엘베에서 그 짧은 찰나에 네 찌무룩해져 있어요 아 귀엽다 근데 약간 어릴 때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도 이제 어릴 때라서 맞아요 저한테 DM으로 호도마루 아기 때 사진 보여주세요 하는데 사실 지금도 완전 아기라가지고 인스타를 시작하신지라도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 얘기 좀 해주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냥 애들이 이렇게 빨리 클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빨리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록용으로 싹 고있었는데 갑자기 보도 우는 영상이 뜨면서 조회수도 많이 늘고 운 좋게 팔로우도 많아지시고 좋다고 DM 오시고 하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 리스 올리셨을때보다도 훨씬 더 큰거죠? 지금? 네 원래 이렇게 이렇게 앉혀도 이 정도밖에 안왔는데 저도 왜냐면 이렇게 클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다 아기니까 궁금하다 하면서 저 친구들도 그렇고 오시는데 왜 이렇게 크냐고 몸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요? 화요일에 쟀을 때 11.8kg였거든요 다른 진돗개 성장 과정 이런게 있길래 봤는데 다른 진돗개 6개월 1월차 크기도라고요 애들이 속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병원에서 빛깔하고 다 좋다고 해가지고 호두마루랑 같이 지내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혹시 언제세요? 그냥 크게 활동적으로 한 것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임팩트 있는 그런 건 없지만 이만큼 자랐다는 거에서 그게 조금 기분이 좋은 거 같아요 자라고 있는 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근데 그건 확실히 많이 와 닿으실 거 같아요 자고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출근하고 와도 막 커져 있고 애들 왜 이렇게 크지? 하면서 엄마한테 막 애들한테 뭐 했는데?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 하면